오우 피자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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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편의점에 와봤습니다. 밖에 너무 추운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새우탕면도 뜯어놓고, 컵을 만들어야 되니까, 컵. 컵을 만들어놓고, 우선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저번에 스파게티랑 떡볶이랑 불닭이랑 응? 이랬는데 맛있다 맛있어 짜파게티랑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맛있다 이렇게 컵을 딱 만들어주고 새우탕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옛날에 추억의 맛이다 와 와 와 음 음 아 맛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계란 샌드위치 그리고 계란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음 음 음 음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손에 핫바, 한 손에 라면 항상 상밖을 보면서 맛있게 맛있다 음 짭조롬하니 맛있게 맛있게bak 맛있게 먹으니까 어우 와 음 크리스마스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어 떡볶이 이거 복숭아 볶음밥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드럼이 꽉 차있네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매콤한 자이언트 떡볶이랑 떡이랑 같이 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면이랑 잘 어울리네요 떡볶이는 숟가락을 퍼먹어요 으 으 으 떡볶이는 숟가락을 퍼먹어요 와 아 으 으 윽 으 등이라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bodies 이거 피자는 제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자레인지 잘못 돌렸는지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조금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